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자신의 논문을 한편 발표했는데 학생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등교 중단한 것이 코로나 차단 효과에 별로 없다 하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애들로 하여금 학교에 못 가게 하거나 등교를 중지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 논문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서 방역사령탑의 처신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등교 수업 중단 조치가 아동 청소년의 코로나 감염 차단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하는 논문을 낸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 등이 정은경 청장의 논문을 거론하면서 등교 수업 재개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은경은 논문 결과에 오해가 있었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오히려 부인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브리핑에서 논문이 제시한 결과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우선 자신의 논문은 지역사회 유행이 크지 않았던 지난해 5월에서 7월, 7월 사이에 국한해서 등교를 한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방역 조치가 사전에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학교 내 대규모 전파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번 수도권 3차 대유행으로 학교에서도 일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고 학교 방역 대책을 어떻게 보완할지 교육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과 최근 상황을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논문이 현재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명은 논문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 분석 내용들입니다. 논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폐쇄는 얻는 이득은 제한적이다. 학교를 폐쇄했을 때 얻는 이득은 제한적이만 등교 중지로 인해서 개인적 사회적인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등교 중단보다는 교육을 지속하는 관점에서 방역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등교 중지의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는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에서 학교가 코로나 감염 고위험 환경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된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경우도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리고 사회에, 집에, 가정에 이렇게 집에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감염 예방에 좋지가 않다 하는 외국의 연구 결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학생 등교 문제 같은 핵심 이슈에 대해서 방역 책임자의 주장을 국민이 학설 논문을 통해서 접했다는 게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논문으로만 알아야 되나?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방역 책임자가 연구해서 알았다면 이걸 국민들에게 언론 배포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직접 이런 걸 정책으로 지금 적용해서 바로 학생들 현장에서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윤 의원은 작년 10월 말 논문이 접수됐다면 데이터 분석 결과는 훨씬 전에 나왔던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마땅히 이런 결과를 공개해서 등교 수업을 어떻게 할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연경 청장이 낸 논문은 지난해 5월에서 7월 국내 아동·청소년 코로나 확진자를 분석해서 동료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과 함께 쓴 것입니다. 논문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물어볼 교신 저자도 정연경 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 정책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학술적 성과를 앞세운 게 문제라는 게 윤희숙 의원의 지적입니다. 논문 내용이 방역 정책과 다르고 이게 문제가 되자 서서히 논문을 부인한 거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논문을 그냥 학술적인 성과로서 지금 정책과 다르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학술적 성과로서 이걸 하는 건 더 만들었다라고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지금 정책 방향과 다르고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논문 내용을 가지고 정책에 적용할 것인지를 공론화해 봐야 될 텐데 설적이 논문 안에만 집어넣어 놓고 지금 방역 정책은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연경 청장의 논문은 본인이 논문 결과를 내고 한 것과 우리 방역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논문 내용이 오히려 쉬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청은 논문과 유사한 분석 결과를 지난해 7월 28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청장은 당시 브래핑에서 작년 5월 이후 확진된 3세수 18세 아동 확진자 111명 가운데 가족 간 전파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 전파로 추동되는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방역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코로나 유행에도 1학기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만 했을 뿐입니다. 이번 논문처럼 등교 수업 제한이 방역에 큰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드러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정청장의 논문은 최근에 알려졌고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교 수업 재개나 확대를 주장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상혁 한국대한백신학회 회장은 공공기관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 외부 전문가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진작에 등교 재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질병청이 논문과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공기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그동안 정청장의 이런 의견이 어떻게 정책결정 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방역결정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청장이 스스로 입을 닫았을 수 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방역당국 고위직 출신의 한 전문가는 과거 자신의 의견이 정부 내에서 무시당하자 정청장이 일종의 자기검열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한 논문 결과 연구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제시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부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 의견을 그냥 스스로가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정청장은 중국발 입국 금지 제한 의견을 표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겪으면서 정청장이 정부 내 회의에서 못할 말을 논문으로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이 막히니까 그걸 아예 논문으로 발표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옳습니다 라고 적어놓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 그게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렇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주 바쁘게 매일 브리핑을 하고 현안 파악을 하고 했던 분이 어떻게 이런 논문을 작성했을까 하는 것도 이 논문을 쓸 시간 여유가 있었을까? 이 논문을 쓴다는 것은 마음이 사본하거나 주요한 데이터를 아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심천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가능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청장의 지금 처신이 방역사령탑으로서 처신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